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왔는데 임명과 관련한 뒷이야기를 좀 전했는데 지명 철회도 대비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버전을 두 개로 준비했다는 거죠. 그 버전은 이제 그 발표문의 버전을 윤건영 상황실장이 준비를 좀 했다는 건데. 최측근이죠 윤건영 상황실장이. a안 b안을 두 개를 다 준비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좀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임명 강행과 지명 철회 두 버전을 다 준비해라 그래서 실제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뭐를 선택했는지를 참모들이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서야 그냥 오늘 발표합시다라고 하면서 임명 강행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임명 강행하는 것도 윤건영 상황실장이 써준 그 워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고뇌가 담긴 그런 워딩으로 많이 고쳐져 있다라. 그래서 어떤 길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오늘 발표합시다 할 때 목소리가 매우 묵직했다. 이렇게 지금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티타임 마치고 그때 오늘 발표합시다. 그리고 지명 이유는 내가 직접 임명 이유는 내가 직접 설명할 테니까 오늘 임명한다는 내용만 대변인이 발표하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한 직후에 임명장 수여가 생중계된 것도 처음이고요. 임명장 수여한 다음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 것도 사실상 처음인데 대통령이 어제 한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특히 대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인사청문 과정의 어려움을 개혁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겪는다. 그리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국민 여러분께 토로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저 이야기 이번에 처음 들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역대 대통령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역대 대통령들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했던 이야기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도 들어보셨는데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장 수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청와대 검증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어서 신뢰성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막상 해보니까 공개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청문회 과정이 완전히 정쟁의 기회로 이렇게 왜곡된다 할까 변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말이죠.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을 위임받아서 직접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들 입장에서 늘 인사청문회 제도가 뭔가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을 좀 못 쓰는 그런 답답함들을 계속 토로하는데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예기치 않은 여러 문제가 청문회에서 발생을 하니까 그 답답함이 있겠죠. 그야말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신상 털계라는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청문 제도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도덕성도 보는 거고 능력도 보는 거고 전문성도 다 우리가 같이 스크린을 하는 게 청문 제도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라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나 대통령들로서는 이게 참 이 사람은 너무나 이런 면에서 자기하고 코드도 맞고 국청 철학도 공유가 됐는데 엉뚱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답답함이 있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위임한 권력 아닙니까? 대통령 권력도. 그리고 국회의 권능이라는 게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그런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견제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들의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바로 그 청문 제도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 이걸 자꾸만 청문 제도가 답답하다. 이 제도 때문에 인재를 발탁 못한다고 하는 거는 다 세 명의 대통령이 공통인식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대통령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인식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고 이 부분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문제인데 야당은 나중에 여당 될 때를 대비해서 한번 인사청문회 제도 보완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여당은 또 과거 야당 시절에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듯이 또 협상을 하고 하니까 이게 늘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의회 쪽의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오답이에요.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 운영 제도 개선 자문위에서 2년간 국회 특히 청문회 제도와 관련돼서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만 맞춰지면 저런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검증한 자료를 국회 한번 제출해보라 이거예요. 지금 도대체 뭐를 검증했다는 겁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인준 투표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상임위에서 인준 투표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국세청, FBI, 공직윤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검증해서 대통령한테 직보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도대체 청문 검증 준비단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해야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잘 구축이 됐기 때문에 청문회 제도에서 어떤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정부, 다음 정부도 아무리 개혁성이 높아도 도덕성이 떨어지면 임명하면 안 됩니다. 도덕성이라는 것과 개혁성과 국회 협력성이라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질 때 좋은 후보가 되는 것이지 저는 저는 대통령 말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개혁성이 어려울수록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니, 개혁성도 있으면서 도덕성 있는 사람을 가져가야지. 그러면 개혁성만 있으면 도덕성이 떨어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잠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람은 있습니다. 자기 사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편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저런 일이 나오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발 제도 탓하지 말고 제대로 검증하고 청와대가 그리고 탕평을 해서 많은 사람을 써야지 꼭 자기 측에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인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취임사에서 자기 사람이 아니더라도 천하의 인재를 구하여서 하겠다. 그런 대로 했으면 이런 차단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대통령도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무슨 개혁 속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결국 독약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말이죠.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하면서 본인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겨레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온노비 사건 기억하시죠?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던 날 온노비 의혹이 터졌고 그리고 보름 만에 김태정 장관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경지를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계기는 진영구 대공공안부장의 설화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을 경지를 하는데 온노비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이 정치인 김대중과 또 법률과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총문회라는 게 위법 불법을 가리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위법 불법은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총문회라는 건 검증의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그걸 보면서 어떠한 민심의 흐름이 형성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청문 제도가 아주 정책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현실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청문회 제도가 일단 있으니까 보완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정책적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청문회를 자꾸 위법된 게 아니면 괜찮다는 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김태정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기억나죠. 그 당시에 어떠한 논리로 이게 불법과 위법과 탈법과 여부를 따졌으면 그 당시에 김태정 장관도 경질되지 않았을 것이고 온로비 사건의 결과가 앙드레김의 본명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잊혀지는 이런 우픈 현실로 기억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어찌됐든 국민감정법과 여론을 중시를 했었던 것이고 이걸 계속 끌고 가면 국정운영에 너무나 큰 부메랑으로 올 것이다라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고 법률가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과 불통 대통령으로 유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워딩이 오묘하리만큼 일치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 이상함을 느낍니다. 의혹만으로 낙마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마치 짠 것처럼 두 논리가 똑같은 논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기는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이 꼭 옳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택과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는 차이가 있었고 여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도 결국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도 그 당시 국민이 또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어떤 이야기 하시려고 짧게 해 주십시오. 팩트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7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김희수 헌법소장은 인준 투표니까 제외하고요. 한 사람이 청문회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그리고 청문회 후에 4명이 사퇴를 했고 청문회의 1명이 지명처를 했습니다. 6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어떠한 위법성이 나와서 사퇴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의혹만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도덕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 6명이 사퇴를 했다면 그건 진짜 나쁜 선례를 이 정부 때 6명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혹만으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배경 설명이 좀 너무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데 이거는 검찰 수사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국 장관은 본인에 관련한 의혹이 아니라 가족에 관한 의혹이고 다른 낙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혹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홍원 총리를 경질하고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인가요? 이분을 총리로 지명했는데 교회에서 했던 강연에 역사의식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낙마하고 그 낙마한 다음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참 이런저런 것들로 현실적으로 좋은 분 찾기가 어렵다라고 토로했다는 바로 그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